너무 예쁘나봐 여기 보일런지 모르겠네 보이세요? 여기서 찰스 있다니 찰스 있다니? 찰스 알아요 아 méity 뭘 자꾸 가져가 키스 한번 할래? 키스 한번 하세요 미니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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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하늘도 여보는 어때요? 여보는 어때요? 오? 그 후 기히 아우 더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식입니다 오늘은 전남 강진에 왔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쿠리코가 저하고 결혼을 하고 한국으로 왔는데 이번에 강진에서 강진을 좀 홍보해달라는 그런 느낌으로 연락이 와서 첫번째 데이트 장소로 또 오게 됐습니다 뽐뽀 안녕하세요 쿠리코입니다 신혼여 료코 미니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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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코 미니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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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 찜닭 프라이드 치킨 소고기 짬뽕 와 여기 진짜 완전 옛날 느낌이다 저기 있다 뭐 왜 이렇게 예뻐? 와 미니놈 너무 marine 아름다워 신선한 느낌 영화가니 여기 보다 아 그러네? 영화가니 아니구나 여기 기절이네 뽐뽐뽐 아니요! 이거가 싶어요 아! 그거!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가방을 들어 여기가 여기가 뭐예요? 간증 난초기 난초기 모르겠다 난초기 뭐예요? 이것도 귀여워요 날개 여기 사진 하나 드릴까요? 응 아 진짜 나 머리가 왜 그래요? 머리가? 커서?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약간 한국 대통령뿐이잖아 날개촌네 날개촌네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안 어울려요 이야 우주가 날씨 따뜻하네 역시 남쪽이네 남쪽에서 따뜻한거 근데 높은 건물이 없네 약간 그런 느낌이네 아파트가 많이 없으니까 우리 고향에 갔다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완전 지다이기 드라마야 완전 무라다 한옥 무라 수고 자기 보고 지다이가 깨우니까 하나의 가을 수고해 무슨 소리야 연기하는거에요 연기 우와 뭐야 하하하하 박수 박수 같이 하자 여러분 저런 것도 있어 어? 어? 이게 뭐예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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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핳 하하하하 네가 나보단 더 잘하면 하하하하하 오우수 안논디그라고 잘해본다 내가 귀가 풍기고 온다.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왔습니다. 물건 놓은 게 조금 이것이 두고 봐. 우리 저기 아까 그 일본이 왔다 했고요. 일곱 분이세요. 아 진짜요? 난 물어줄게. 아이리! 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왔습니다. 손 잊지 마. 손 잊지 마. 그 사람. 물건 놓은 거. 둘 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오 좋고 좋고. 오 쑤. 오 쑤. 야 신랑 이미 투자기네. 오 쑤였을까? 우리 손모타가 생겼네. 손모타. 손모타. 오 쑤. 민놈 미루. 민놈 미루. 오 쑤. 왔다 이물 좋고. 인물 좋은 빌려. 에이빙. 오 쑤. 인물이 우아나갔어. 이. 애이들도 남아. 유쾌. 이쁘네. 여기. 여기. 온전 예쁜데. 그니까. 권장때 이미지 같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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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촬영 혹시 하면서 들어가도 될까요? 예. 아. 도자기 종류는 토기, 도기, 석기, 자기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도 있네요. 자기, 자기, 자기가 있네요. 그리고 시, 이거 미션 봉투인데. 미션? 열어도 돼요? 네, 지금 열어보세요. 김경식의 신재 부위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오늘 도자기 만들 때 미션을 하나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오겠다. 이거. 유형은 누가 들었어? 네. 저거 일을 잘하시는군요. 구독자분들이 아주 좋아하겠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니, 구독자들이 알아야 되니까 읽어주세요. 손 떨려, 진짜. 구루이코에게 여보라고 부르기. 영상 안 좋으세요? 네. 뭔가 긴장된다. 배 많이 보이냐? 많이 보여요. 어제요? 어제 밥을 많이 먹어서. 자, 편안하게 허리도 딱 펼시고. 엉덩이를 앞으로 더 이쪽으로 좀 붙여주세요. 그렇죠. 네. 왜? 어때요? 어때요? 그렇구나. 얼굴 만지는. 얼. 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 이런 촉감이 좋다. 네. 오. 힘이 얼마나? 많이, 많이. 많이? 좀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아니, 진짜. 잘하죠. 잠시만요. 잘하죠. 내가 막 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선생님 하시면 안 돼요. 내 손. 우와. 기분이 너무 좋았어. 다른 손. 그러니까 내 손 잡아주세요. 아, 이거 쉬워요. 잡아주세요. 아이고, 귀여워. 설명해 주세요. 알았어요. 잘해주세요, 그렇고. 엄청 아파, 엄청 아파. 아파요? 응, 엄청 아파. 하나 더 해야 될게요. 설레이면 잘 내리는데. BGM 써야겠다, 이거. 이게 거친 느낌이다. 오. 나 지금 이렇게 잡고 있어요. 손. 이렇게 살짝. 보여주면 잡아. 됐었네요. 그냥 살짝. 깔고. 월? 안녕. 이렇게. 우와. 우와. 뭔가 새로운 야한 거. 우와. 근데 기분이 되게 좋은데. 우와. 테라께서 어때요? 우와. 이게 왜 영화에서 왜 이걸 했을까? 이게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울었대요. 근데 우리 지금 손은 엄청 야한 거 알지? 잠깐만요. 야한 거 알지? 여보는 어때요? 여보는 어때요? 여보는 어때요? 오? 잘 찍었어요? 여보라고요. 어때요? 엄청 좋아요. 자기. 왜 이렇게 점점 커져요? 네. 손 떨려. 응. 긴장돼요. 뭐가 들려? 응. 잘한다. 우와. 보여주세요. 너무 잘했어.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아유. 고마워. 고마워. 사실 미션이 김경식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을 그리라고 했는데. 뭘 그리는지 맞춰보시겠어요? 엉덩이라고 그린 거예요? 엉덩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엉덩이 같은데. 여행지에 와야. 후춘이 신화에 모일지도 못 쓰는데. 아유. 하잖아. 뭐야? 아. 역시 여행지에 와야. 후춘이. 그냥 일산생활에서는. 절대 신화에 모일지도. 기스 한번 할래? 키스 한번 하자. 여행지에 와요. 거의 전통적인 시대 와 완전 전통적인 시대 와 정말 대박 일순 대기치 일본도 저런 표현이 있어? 응 오! 대박 어? 오베라고 여기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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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뭐예요? 고실이요? 우와! 우와! 그리고 닭다라! 온돌이네! 이거 장치. 일본에서 있잖아. 아, 저기. 여기가? 너무 귀여워. 여기서 내따라. 너무 귀여워, 진짜. 근데 엄청 낮아. 응. 아, 알겠다. 여보 라고, 다시 말해. 여보세요. 우와! 우와! 뽕뽕! 아, 배고파. 아... 뭐가 유명해? 뭐 먹을까? 먹는 게 뭘 파는 줄 모르겠어. 아, 근데 딱 집에서 나왔을 때 이런 경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매콜라 봐. 이거 보이려는지 모르겠는데. 보이세요? 여기서 찰스 있다니. 찰스 있다니? 찰스 알아요. 아, 진짜 대박. 우리 집이에요, 여기. 전세에요. 얼마에요? 청약 당첨됐어요, 청약. 머리카메라. 아, 아, 찍고 있었네. 잘 살았네. 준천도 스타일이에요, 자기. 꼼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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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점 아빠님 닮았네. 오겠다. 들어가게. 사람이 많이 있는 거 봐. 어, 그러네. 귀찮아. 6시, 너. 사랑해. 안녕하세요. 아, 뒤에서 막걸리를 먹고 있는데. 아, 좋겠다. 진짜 막걸리 한 번 먹고 싶다. 잘 먹었습니다. 나는 진짜 막걸리를 옛날에 대학생 때 먹어서 엄청 토를 많이 했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맛있어서 계속 먹어요. 진짜. 저 이거 먹어봤어요. 밤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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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랑 누가 끓였어? 네? 태훈꼼.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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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있었어. 저기, 로맨틱. 로맨틱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아, 맞다, 맞다, 맞다. 진짜. 신호여행 콘셉트. 알았다, 알았다. 아, 까먹어. 진짜 까먹었네. 근데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진짜 맛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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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막걸리도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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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뭔가, 쥐가 나요. 쥐가 나요. 쥐가 나요. 쥐가 나요. 쥐가 나요. 쥐가 있는 자 보여주세요. 있네. 냐옹. 이거 배웠는데, 친구. 코레스를 살고, 진짜 완전 아저씨라고. 아저씨라고. 맞아요. 그쵸? 맞아. 저도, 두고 없었어요. 돌려서. 강진은 유명한 게 뭐예요? 강진 연출 유명한 게, 다산 선생님과 연결했어요. 다산 정리했어요. 그 발차체가 유명한 거야. 안 굴린 데가 없어요. 그 길을 떠나다니면 제가 유명한 곳이에요. 아아. 걔한테 쩍 또 모습이 됐다니. 헷덩을 많이 받았어. 쩍 또 모습을 못 그랬는데, 지금은 삼성이야. 퀄끄러서.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요? 박광전사 좋아. 근데 나는 크리코가 참 좋아. 어? 뭐야? 아 진짜 또 찍고 있어. 뭐야? 자기, 뭔가 이걸 기회에 제가 어떻게 부르는지 결정해 주세요. 아, 왜요? 왜요? 설사 중. 아니, 설사 중? 아, 근데 막거리 엄청 맛있었어요. 나는. 에? 나는. 자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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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ld me how does it taste well. Risk the formula. Click the context. 불고기먹으라고 시켰 거야. 네. 예. 네. Heb. 이거 nem sei. produce a month. 40ух g cup . rolling, 사실 꿀꺼한테 영호라고 불러야 하지만 불러서 말이지 않나요? 영호라고 부르는게 어! 좋아! 어! 좋아! 빨리 와! 어! 빨리 와! 어! 빨리 와! 어! 빨리 와! 어! 아이고! 으하하하하하하 한 마을을 방문한 커플 어 여기 예약한거야? 어 아니 왜 왜? 계란이 있네 이때 남자가 이상한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 조그룹 걸까? 벌레? 약간 무서운 것 같은데 아냐 아냐 괜찮아 갑자기 여자가 남자의 엉덩이를 만집니다 가운데로 넣어줘 하하하하하하 해가 이제 탁친다 아 진짜로? 오 그러네 어오 이쁘네 기분이 어떠세요? 요가 처음 하시는데 사실 요가... 파이에요 그때는 우리 아래에 닿았던 집에서 독각돼있었죠 와... 봐봐 자연 대박 와 진짜 저기 대박 나도 사랑해요 안 좋아요? 좀 추워 어때요? 추워 일단 가슴 앞에 합장하고 나마스테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숨 내쉬면서 배꼽을 등쪽으로 쭉 떼서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손은 이렇게 해주시고 동그랗게 쭉 내쉬면서 네 나머지 발 뒤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소 고양이 자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반에 활짝 펼쳐줍니다 골반도 한번 활짝 펼쳐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도 쭉 한번 봐주시고 바람도 한번 띄워줍니다 오른발 먼저 앞으로 네 네 좋아요 반듯하게 한번 더 고정해주세요 마무리 호흡 세 번 네 네 네 네 어때세요? 너무 재밌고 내 몸에 이렇게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구나 진짜 힐링 힐링 그리고 약간 오늘 좀 멋있었던 거는 우리가 눈 감고 했잖아요 선생님 눈 감고 떴는데 풍경이 바뀌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새하니 느꼈네 그럴 거네요 그래서 몸 좀 릴락스 릴락스 집에서 맨날 할 거예요? 집에서 엄청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사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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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랑 같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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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진 간진 일본말에 간진 여기가 간진데스 중요한 거 아 중요한 걸 강진이라고요 여기가 대진 간진 중요한 거를 크리코가드시나 간진데스 감사합니다 간지 간지 간진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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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